세상의 모든 부모님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부모 지승연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는요. 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응원군이 되어주시는 바로 이혜연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현서 엄마 이혜연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말이 늦어서 걱정인 우리 진우, 진이 남매를 함께 만나봤는데요. 한 주 동안 정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머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지난주보다 표정도 밝아지시고요. 웃는 얼굴도 훨씬 좋아 보이시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선생님들 만나보고 보니까는 용기도 생기고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도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어요? 주로 어떤 거 해주셨어요? 일상생활에서? 귀나 아이지하고 그전에 안 해봤던 걸 많이 해봤어요. 술에 닦기 좀 해보고요. 뭐야. 그거 뭐야. 집 꼬리 잡는 거. 네. 꼬리 잡기 좀 해보고 이것하고 다 해봤어요. 놀이를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오늘은요. 진우 남매뿐만이 아니라 아이의 말이 늦어서 좀 걱정인 어머님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을 좀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아동심리상담 전문가 이보현 선생님 모셨어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진우 그리고 진이 남매가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의 따스한 대화 소리 대신 TV 소리만 가득했던 진우네 집.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극들이 전혀 없는 상태였는데요. 양육으로 치자면 방치, 맥도는. 상담 후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진우, 진이. 엄마와 빨리 같이 되자. 언어 자극이 부족했던 아이들을 위해 의사소통을 늘려가는 엄마. 엄마, 보여요. 자신의 잘못된 발음을 아이들이 배울까봐 가급적 말을 아꼈던 엄마가 달라졌습니다. 엄마, 엄마, 보여요. 진우야, 진우는 지금 개그인 중에 무슨 색깔? 응? 엄마, 엄마. 끝났어. 자자. 이거 무슨 색깔? 엄마 말해. 무슨 색깔? 진우가 얘기해 주면. 엄마 기분 좋은 첸데? 이거 무슨 색깔? 엄마, 믿겨요? 어. 미끄렁처럼? 응. 이거 맞지, 뭐. 맞지, 뭐. 미끄렁처럼? 미끄렁처럼? 무슨 색깔? 무슨 색깔? 이거야? 이거야? 하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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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흰색이야,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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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우야. 어, 진우야. 그게 뺏는 거 아니야. 엄마. 엄마가. 엄마, 진우야. 오빠하고 같이 개자.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 이게 뺏는 거 아니야. 뺏지지 마. 진우. 오빠 같이 개자. 응, 그렇지. 진우야. 오빠하고 같이 개자. 그렇게 얘기하지. 오빠 같이 개자. 엄마. 엄마. 양육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었던 엄마는 아이들 간의 갈등도 적극적으로 존재하고 말도 훨씬 많아졌는데요. 엄마가 변하니 아이들도 따라 변합니다. 엄마를 거부했던 아이들은 이제 엄마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아갑니다. 하지만 몸에 뵌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티비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진우가 엄마는 걱정입니다. 박진우. 태집이 볼 거야, 안 볼 거야? 태집이니까? 엄마 끌까? 티비에 빠진 진우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점검을 위해 준비한 긴급 솔루션. 어머니 안녕하세요. 부모 코칭 전문가 이배영 선생님의 가정방문 코칭. 대화라는 것은 아이와 내가 뭔가 눈빛을 마주보고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전달하고 아이들 또한 내 말을 들어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끄시면 됩니다. 동의를 구하셨죠? 동의 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30분만이라도 아이와 놀아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놀이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신문지가 있잖아요. 집에 뿅망치가 없을 때는 이런 신문지를 갖고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봅니다. 신문지를 갖고 이렇게 잡으셔서.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다녀와줄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진우가 이거 치워주면 선생님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 격려 섞인 선생님의 따뜻한 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 그래 그래. 긁지로 주면 너무 좋아. 우리 진우 때문에 금세 신나는 게임을 할 수 있겠다. 진우가 잘 안 할 때는 어머님이 그냥 헤헤헤 이렇게 교육을 하시니까 그래요. 안 하면 넘나 이러니까 아이는 알죠. 제가 지금 아까니 우리 진우한테 그랬죠. 이거 치우면 너무 깔끔하고 기분이 좋아질 텐데요. 이렇게 엄마의 감정을 아이한테 조금 늘어내 주시는 게 좋아요. 서로 함께하는. 참고로가 정확하게 되세요. Warum. 감사합니다.